테란을 쳐야 된다는 얘기잖아 제라투를 따라가라 그랬잖아 아니 저기 중추석을 따라그랬죠 제라투를 아 사령관 레이너가 테란에 있는데 걔가 중추석을 줄거라 믿는다 중추석을 주지 않으면은 그러면 결국 테랑이랑 전쟁이오가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어 샤크라스의 네라즘은 의식을 통해 칼라와의 연결을 끊는다 이 때문에 이제 자유로운 프로토스는 그들밖에 없다 암원의 군대보다 먼저 그들을 만나야 샤크라스가 좀 편할 것 같은데 전쟁이 없을 것 같긴 한데 호랄 먼저 한번 가자 큰 것부터 하자 불별자 돌격형 사족 보행 유닛입니다 어 나 프로토스인데 네 발 달린 애들 제일 싫어 진짜 트라군 때문에 암 걸릴 것 같아 뭔가 그 편견이 생겼어 방어막을 사용해 피해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아 약간 평범한 애네 불별자 근데 이런 애 생기면 누가 드라군을 쓰나 야 얘가 드라군은 아니지? 그치? 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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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님 납쓰셨다 이정도면 제도 8천이다 샤프 뭐야 배틀이다 배틀 크루즈 떴는데? 야 아까 어떤 놈이 테란의 지도자가 상남자라고 그랬어 이런 쫌팽이 새끼 제임스 레이너 아르타니스? 야 이게 얼마만이야 친구? 레이너 내 친구야 한창 바쁜 모양이라고 뭐 늘상 하는 일이지 비제들은 대체 누구지? 메비우스 특전대라고 아 태태전 중이야 상남자야? 미사일을 바로 싸서? 그런 의미였어? 쿨한게 아니라? 되게 바빠 보이네 아 딱 보니까 레이너를 도와준 다음에 어찌않을까 싶은데요 역시 오 그럴비를 잊었다 전쟁의회 가능한 부대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새 대화가 있습니다 와 진짜 내가 전쟁의회에 들어가네 아 들어가네 잘 만들었다 저의 생각 하나하나에 어둠이 머무르는게 느껴지지만 저와 저의 동료 대박이야 야 견디는 법을 안다라는거 아냐 어 어둠을 막아내는거야 개 해탈의 경지 이런거야 전 다른 계승자들처럼 정지장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프로토스의 기억과 성격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대의 전승자 결정을 과거 집행관들과 비교해지고 여현자여자연자 이 함실에서 그대는 모든 병력 밀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니가 털릴거 같은데 오히려 알겠습니다 전 시련을 맞이할 준비가 됐습니다 오십시오 이곳에서 할 수 있는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얘가 경지도 장난이 아닌데 어 마법 쓰잖아 프로토스 애들도 준비되시는대로 시작하시지요 자 이거자 구성 패널 구성 패널에서는 우리가 접한 프로토스 기술에 기반하여 아군 군대를 원하는 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원거리 전사하고 근접 전사를 할 수 있는데 먼저 전사 이제 두 진영 중 하나를 골라 다음 전투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아 광전사 백인대장 이 진영 지점은 연부적이지 않습니다 전장에서의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 니가 원하는 대로 바꿔쓰시오 많은 전투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진영을 선택하고 전투를 승리로 이끄십시오 광전사 소용돌이 아이어 백인대장 그림자 돌진 내라진 그림자 돌진 네라진 우와 이거 뭐야 다시 한번 봐야겠다 저렇게 가서 싹 돌격해서 경직 주고 아 그림자 돌진을 하는구나 기절시키는걸 연달아 같이 쓰는거네 능력을 이어서 쓰네 우와 질럿이 뭐야 휘린드르도네 아냐아냐아냐 무기가 달라 돌진 소용돌이 아아 소용돌이가 이런거였어? 어 어어 3초동안 10에 피해를 준다 야 나 솔직히 얘를 한번 써보고 싶은데 소용돌이가 더 재밌어 보인다 그쵸? 어 소용돌이 자 원거리 전사 추적자 용기병 난 무조건 추적자지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전멸을 사용하면 잠시동안 보호막이 재생된다 중장갑 유니제 추가필이 개좋은데? 그러면 이거는 진짜 정말 앞전멸을 써도 된다라는거 아니야 그치? 승리의 앞전멸이네 완전히 전멸 쓸수록 쉴드가 된다라는 얘기는 그냥 앞에 가면서 상대 따라가면서 내가 쉴드가 차면서 어택가능하다 그런 얘기 아니야 용기병 아까 나왔던 뭐 아아 극혐 야 드라군 아니야 아 극혐 스타투에서 누가 드라군을 써 위상분열기 이거는 뭐 그래요 큰 피해를 주지마 공격속도가 감소한다 벌써부터 개비요감 생명력이 증가하지만 이동속도 아아 수고하셨어 수고하셨어 자 추적자로 가구요 그리고 광전사로 가 놀아겠습니다 됐어요 빠른 결정입니다 딱도 못했다 놀랄 일은 아닙니다 신관이시여 자매들과 저는 특별합니다 태어난 후 줄곧 칼라이 눈물을 모두 익히는 훈련을 받았으니까요 저는 그 질작이피를 체험했습니다 감정과 기억에 무한한 분광 속으로 뛰어들었죠 이 능력 때문에 우리가 정지장에 들어가도록 선택된 겁니다 가장 위급한 순간에 우리가 그대의 길잡이가 될 수 있게 말입니다 그대 자매들이 다른 대함선에 타고 있었다고 그렇다면 모두 칼라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이오가 저구의 침공을 받았던 그 왜이래 화면 저 나옵니다 우리에게 닥친 비극을 그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어.. 프로토즈가 와이파이가 좀 안 좋네요 이쪽이 우주여가지고 흐흐흐흐 약간 얘가 그냥 그런거야 막 예전에 시대같은데 보면은 그런거 나오잖아 무녀 막 이런애들 그쵸? 막 고구려같은데 보면은 막 나오잖아요 막 기우제같은거 막 지낼때 막 옆에 나오잖아 짤랑짤랑한 여자애들 막 그런애들 자아 다음 임무를 확인하거나 새 장소로 이동합니다 가능한 임무가 있습니다 새 대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임무로 갑시다 아 이걸 누르면 임무로 바로 가는구나 우와 야 진짜 퀄리티 좋다 하늘방패를 다시 가동시키지 못하면 아우고스트그라들은 핵폭탄에 맞먹는 충격을 받게 될거야 메비우스 특전대 병사들이 지금 하늘방패 위에 있어 자살 특공대나 다름없는 놈들이지 죽는 한이 있어도 공격을 멈추지 않을거야 감히 가지 한단 얘기 아니야 그치? 임무보상 새로운 아둔의 창 시스템 예상되는 공격지점 메비우스 특전대 감지됨 오케이 고고 드라군이 옛날보다 괜찮은 유닛이라고 아 네 하세요 아 솔직히 말하면은 저도 스타트후론 요즘에 밖에 안해봤지만 그런 제 입장에서도 뭐 드라군이 안좋다 라고 말하긴 좀 애매하지만 드라군을 쓰지 않아도 좋은 유닛이 많다 어 드라군보다 정확히 말하면 드라군보다 좋은 유닛이 많아요 그걸 굳이 돈벗고 뽑고 싶진 않습니다 돈을 주면서 제가 추적자를 좋아해서 하늘 방패가 오래 버티지 못하겠어 우와 지령 봐 우와 큰일났다 수도위로 떨어진대 저 지구로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이 순간도 기지의 대기평형 유지장치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 손상된 장치를 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런데 괴간 메비우스 특전대가 뭐라도 남겨놨을 때 가능한 얘기야 아르타니스 저 녀석들을 처리해주면 내 부하들이 그 평형 유지장치를 수리할 수 있을거야 그러면 필요한 시간을 벌 수 있어 서둘러 이동해야합니다 평형 유지장치 5개의 동력이 모두 복구되어야 기지의 추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알았어 동력 복구하자고 자 일하고 이거 한번 돌아볼까요? 와 개멋있어 중앙평형 유지장치가 근처에 그걸 먼저 확보하면 나머지 네 곳을 공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야 이거 달려나가면서 되나보자 우와 야 개좋아 씨 야 이번 판은 질럿으로 간다 어 야 이런게 멀티에선 안되지 얘들아 아 와 개좋은데 10분 안에 가자 어느정도 패다가 오자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애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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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저 도는 공격은 뭐야 저 유닛한테만 내네 야야야야야야야야 뭐야 이거 아 얘네들이 이제 고치는거지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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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우와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우와 개쩔 나 지금 뭐하나 했어 나 저거를 어떻게 막냐했지 미쳤구려 이제는 아둔의 창의 명령창에서 궤도 폭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관이시여 자 아둔의 창 이거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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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톱으로 보급품을 확보하고 새로운 전사들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내 구도를 새로 계산했습니다 사령관 이제 수리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고마워 아르타네스 내 부하들이 이곳에 감지탑을 건설하고 있어 메비우스 특전대가 이 지역을 통과하면 경고해줄거야 야 파일런을 그냥 아싸리 한 번 정말 많이 만들자 이거 뭐 10분 안에 깨야 된 어 뭐야 아 시간 늘어나네 하나 제거하면은 시간이 늘어나는구나 오우 흔들려 잘해놨네 게임 실간나네 아니 되게 뭐지 전략 시뮬레이션이 좀 그렇잖아 게임 들어가면은 솔직히 그냥 전략 게임하는 느낌인데 뭔가 배경이나 이런게 몰이감이 좋다 확실히 어 되게 잘해놨어 몰이감 좋게 야야야 수정탑 하나 여기다 까라 여기다 하나 깔면은 깔끔하거든? 짓는 게이트웨이들도 다 업그레이드하고 아니면 아까 그 안에서도 진짜 개시감났다고 느꼈거든요 진짜? 어 가스도 언제 쓸지 모르니까 업그레이드라도 하게 체치라도 해 됐어 질러 타모 뽑아서 간다 아아아아악 역시 수원을 이렇게 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해줘야돼 그치? 가자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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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집만 자동으로 해놓고 모든건 내가 해야겠어 야야야야야야야야 일로와 이런 젠장 야야야 죽고싶어? 어 광자포 필요하다 어 이거는 광자포를 많이 지어야겠습니다 서서히 조금씩 할게 많아지는데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제 추측이 맞았습니다 이 태양석 반응로를 활용하면 태양핵의 에너지 출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기지에 이런 장치가 두개 더 감지됩니다 가능하면 장치를 모두 찾으십시오 야야 다 깔아 다 깔아 이 정도면 충분할꺼야 어 근데 이게 데미지 들어가면 진짜 멋있는 건물한테 그치 그치 태양석 반응로를 함선으로 소환합니다 미디우스 특전대가 저곳에 단단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에도 폭격을 사용하면 저들의 방어를 약화시킬 수 있을겁니다 가자 다 막살내 이거? 가스 뭐 굳이 그렇게 많이 안 지어도 될거 같아서 그냥 안하는것도 있어요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바로가자 바로가 어 가자 가자 조심해 메비우스 특전대가 평영유지장치를 지킬 증원군을 보내기 시작했어 야야 저항이 만만치 않을꺼야 와 병력 개많어 이건 올질럿으로 깨자 이 올질럿 뭔가 질럿이 맛이 있어요 그럼 누가 별풍선 안쏍니까? 한번 별풍선 안쏘주시면은 요롤롤롤롤롤롤롤롤 고맙습니다 케이더